Hello guys!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평소문 현재, 과거, 미래, 의문문 일반, 과거로 나누어서 5개의 문장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let's get started! Day 14, 66번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6번 평소문 현재, 오늘 저녁은 더치페이로 합시다.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뭐뭐를 합시다 라고 모두에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한테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는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 let's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Let's go! 기억나시죠? 그래서 let's, 그 다음에 더치페이로 하자고 말하고 있죠? 더치페이는 영어로 Dutch, Dutch라고 하는데 보통 go Dutch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let's go Dutch 하면 더치페이를 하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먹자고 하니까 on this dinner 만 뒤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통 this, 이번 주도 this week, 이번 달은 this month. 그래서 약간 이번, 지금의 느낌을 바로 this 라고 표현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뭐 먼 것은 that, 가까운 것은 this 그 느낌에서 약간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n은 어떤 날, 요일이란 날은 on을 쓰니까 저녁이란 날을 우리가 on이라고 표현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et's go Dutch on this dinner 이러면 오늘 저녁은 더치페이로 합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7번 문장, 평소문 과거. 그 여자는 가게에서 매직을 하나 샀어요. 자, 이 정도 문장 여러분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매직을 의미한 영어 표현은 mark a pen. mark a pen.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 she, 그 여자가 뭐였죠? 샀죠. 근데 지금 산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by의 과거형이 boat, she boat. 뭘 샀죠? 매직을 하나 샀죠. 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면 she boat a mark a pen. 그리고 어디에서? 가게에서.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어떤 테두리가 있는 전체 사인 in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게라는 테두리 안에 내부에서 샀다라는 느낌이 첨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she boat a mark a pen in the shop.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6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꼭 S라인 몸매를 가지게 될 겁니다. 평소문 미래 문장이죠? 자, 뭐뭐 하게 될 거야라고 뭔가 확정되지 않은, 그냥 뭔가 예측하는 듯한 느낌의, 그 느낌은 바로 way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S라인 몸매는 hourglass figure, hourglass figure이에요. hourglass가 모래시계를 의미하거든요. 모래시계의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니까 여성의 그 S라인 몸매를 보통 그냥 S라인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단 hourglass figure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한번 외워봐 주세요. 그래서 당신은 가지게 될 거예요. S라인 몸매를요. 이렇게 얘기하면 You will have an hourglass figur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수많은, 뭐 어떤 특정한 몸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를 사용해 주겠는데 여기서는 언으로 또 바꿔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hourglass가 딱 보기에는 H로 시작해서 어? 모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 생긴 거, 생긴 모양이 모음이 아니고 발음이 될 때 모음으로 되면 보통 언을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 번 얘기해 보시면 언 hourglass figure, hourglass figure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H가 무금이 되고 hourglass, O 사운드로 나니까 언을 사용해 주셔서 You will have an hourglass fig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69번 문장, 의문문 1번 문장 내일 아침 7시에 모닝콜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문장은 보통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해외 여행 갔을 때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다 했죠? 좋습니다. Can you?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됩니다. Can you? 만약 이걸 공손하게 표현한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Could you? 바로 나오셨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Could you? Can you? 좋습니다. 나에게 뭔가 모닝콜을 달라. 모닝콜을 해달라는 거니까 주다 나에게. Can you give me? 오케이. Can you give me? 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뭘 달라고 하고 있죠? 모닝콜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모닝콜은 영어로 wake up. 깨워주는 콜이라고 해서 wake up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you give me a wake up 콜? 이러면 모닝콜 좀 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 can you가 아니고 can I로 내가 말이 나왔다면 자연스럽게 주다가 아니고 받다의 의미인 have를 사용해서 Can I have a wake up 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문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만약 복습 잘 해주셨다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내일 아침 7시에 해달라고 했으니까 At 7am tomorrow. 7시 아침, 그래서 7am tomorrow. 앞에는 at을 붙여주는데 at을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콕 집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특정한 장소나 시간 등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 at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 내일 아침 7시라고 콕 집어주고 있죠? 그래서 at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at 7am tomorr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70번 문장.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었나요? 이 문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는 release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보통 위기 상황에서 쓰는 거니까 emergency 브레이크라고요. 자, 이제 이 문장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원, 투, 쓰리. 좋습니다. Did you release the emergency brak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뭐 하셨었나요? Did you? 그리고 풀다. Release. 너와 내가 아는 바로 그 사이드 브레이크. 왜냐하면 같은 차를 타고 있거나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알면 너가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하겠죠? 물론 어를 사용했다고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더 를 한번 그 느낌을 가지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id you release the emergency bra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틀을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틀이 계속 잡혀가고 있으니까 문장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모르는 단어, 그 단어만 조금씩 보충해 가고 또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내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가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번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